xsfm입니다. p o d e r a 아 이거 이쁜데 우리 애한테는 안 맞겠네 품이 더 크고 기장만 좀 짧으면 바로 살텐데 아쉽네 프라하에선 돼요. 당신의 아이에게 맞춰보세요. 내 아이의 편안함. 프라하 자 공개방송의 마지막 사연. 마지막이군요. 이분은 처음으로 소개되시는 분이고 이런 우연도 흔치 않은데 무려 2018년 11월에 보낸 사연입니다. 아 2018년 11월. 사실상 안 풀어본 이삿짐에서 건진 사연이죠. 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미술전공자 이야기 하셨듯이 뭔가 그 요파씨를 떠오르게 하는 고전적인 사연 뭐 없냐고 요구하셨잖아요. 아 그랬어요. 바로 이거. 아 그렇군요. 이은지씨의 사연입니다. 근데 청취자분들 오랜 팬들이 얘기하는 요파씨의 스러운 사연은 어떤 서사를 보통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대생입니다와 멍청한 이야기. 아 그리고 혹은 그 두 개가 합쳐진 이야기. 그리고 미대생이 아닌데 멍청하다 말고 맛있는 걸 먹은 이야기. 아 혹은 그랬다가 갑자기 대학원에 진학한 이야기. 그렇죠. 네. 등등이다. 그런 류의 얘기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승준님. UMC님. 저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최근 요파씨 그레이티 스티치를 다시 들으며 낄낄대던 중 문득 몇 년 전에 있었던 좋게 된 일이 생각나. 사연을 보내봅니다. 당시 저는 20대 초반의 미대생으로 새 자취방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 지금 봤어. 이 내용이 아닌데 내가. 제가 하려고 했던 건 미대생. 자 지금 채팅방에 방콕 소년단님이 정답을 이미 맞췄습니다. 아 그걸 모르고 했는데. 아 그렇네요. 20대 초반의 미대생 장르. 새 자취방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 빈방을 보러 다녔다는 말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전날 지하철역 근처 10분 거리 자취방을 계약했고. 그 다음날 짐을 정리하러 다시 그 방을 찾아가야 하는데. 가는 길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연신 핸드폰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0대 초반인데 핸드폰의 지도가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네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는. 아 동년배가 아니라고? 핸드폰은 있었지만 지도는 없었거든요. 지도 꺼냈으면 5분 내로 배터리가 닳았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있었다면 애비. 한참 몹쓸 길치인 저를 원망하며. 어제 봤던 낯익은 곳이 있을까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여자 두 분. 괄호. 한 분은 30대 후반. 한 분은 다른 한 분은 제 또래거나 조금 많거나인 것 같았어요. 괄호. 2. 저를 붙잡고 길을 물었습니다. 여자분들. 저기 죄송한데 이 근처에 도서관 있나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안됐구나 싶어서요. 하필 길치인 저에게 길을 묻다니. 저. 아니요. 저는 여기 질이 잘 몰라서요. 나름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핸드폰 지도에 코를 박으려던 순간. 둘 중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분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장군감이시네요. 이제는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건 장군감 장르죠. 이것은 장군 인사 장르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고 장군 장르가 아닙니다. 장군감 장르죠. 네. 대부분의 장군감은 장군이 되잖아요. 이게 너무 군을 모욕하는 소린가요? 최근에 또 군에서 안 좋은 일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 네? 그거는 군에 대한 모욕은 아니고 우리 삶에서. 그냥 비율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많이 쓰였던 장군감. 장군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장군이 될 거라고 하던가. 그러니까요. 장군감. 그게 아니면 원사가 될 거라든가. 원사감이요. 준희가 될 거라든가. 원사는 되기 쉬운 줄 알아? 준희 시험 얼마나 경쟁률이 높은 줄 알아? 그러면 그 장군감은. 근데 그거가 현대적인 군에 대한 장군인가요? 실제로? 그 장군감이? 아. 을지문덕 이런 장군 아닌가요? 그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병, 부사관, 장교의 구분이 생긴 다음에 장군인가? 그래서 이제 부사관교 시험을 볼 때. 아. 안 되는데 그냥 장군감인데? 원사 되면 어떡하지? 정말 정말 원천을 따져보면 장군감은 정말 예를 들어서 귀골장대의 그 수준인지. 힘을 잘 쓸 사람이라든가. 진짜 옛날에 그 어떤 팔척 외굴이 무협지에 나오는. 아, 그런, 그런. 멀리서도. 딱 봐도 힘께나 쓰게 생긴. 혹은 뭐 그렇죠. 힘께나 쓰고 정말 용맹하게 생김의 문제.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게 얘기해서 비주얼에 관한 문제인 건가. 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헷갈려요.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지금 현대군의 현대적인 군 체계의 그 장군감에 리더십도 포함하고 뭐 이런 전략전수 이런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아무 말이에요. 이은지 씨가 여기에서 아마 10년에 15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한국에서. 근대 이전의 장군이요? 아니면 근대 이후요? 여성이 준장도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 안 나왔는데 뭔 소리야 꺼져.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서로 포인트가 다른 대화예요. 네. 그래서 이은지 씨가 네 했습니다. 네. 다시 그분. 제가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요. 웬만한 사람 기운은 읽을 줄 알거든요. 그쪽 기운이 생긴 거랑 다르게 엄청 남성적이고 센 기운이에요. 지금의 저라면 장군감이시네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축지법으로 달아났을 텐데. 그러면은 맞다 이러면서 장군. 아 축지법을 쓴다 이러면서 또. ROTC 지원하러? 아니 그 쫓아오는 사람이. 겁나 빠르다. 비범하다. 그냥 한 말인데 비범하다 이러면서 쫓아가겠죠. 이걸 놓치면. 아깐 거짓말이었는데. 쿵푸어슬의 내용이죠. 그때는 포교활동이라는 것도 딴 세상 얘기겠거니 했고. 이래서 대학가의 봄에 이런 분들이 괜히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낫기 쉬우니까요. 장군님.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그래서 지금 안승준군이 그걸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서관 길을 묻다가 장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아무 의심 없이 그저 신기가 좀 있으신 분인가 보다 하고 얼결에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얼결에 나누기 때문에 사연이 지금 구성된 거겠죠. 이거 사연 제일 깁니다. 그렇군요. 지난주 오늘 사연 중에서. 처음에는 학교는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며 친근한 말투로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난데없이 그분은 자기 다리를 문지르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다리가 좀 아픈데 집에 다리 아프신 분 있죠. 자기 다리를 문지르면서 철을 차길래 뭘 자기가 또 해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 이 다리 아픔이 어떤 기운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렇지 않으면 나랑 대화하는 모든 사람은 통풍에 걸린다는 소리인데.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었지만 확신에 찬 어조와 저를 꿰뚫는 눈빛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얼마 전 친할머니께서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신 일이 기억났습니다. 이게 참 사람들에게 애정을 받는 장르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다시 들어도 한심하고 새롭고 즐거워요. 저. 네 할머니요.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하니 그분. 어쩐지. 가로열고는 내 다리가 아프더라.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나한테 그 사인이 왔다. 맞아요. 시그널이 왔다. 지금 채팅창에 바이오 우진 님이 하신 말이 맞습니다. 집안에 한 명씩 다 있습니다. 다리 수술한 사람은. 그런데 그래도 약간 좀 이게 아마 매뉴얼에 있을 것 같아요. 허리 아픈 사람 있죠 하면 들을 때 약간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라는 생각하는데 다리 아픈 사람은 좀 빈도가 그래도 낮은 정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좀 잘 골랐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약간 이쪽에서도 좀 뭐랄까. 뭐랄까. 약간은 모험을 해야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너무 보편적인. 30분 전에 안철수 씨를 놀렸더니 안랩에서 광고가 뜨네요. 그러게. 지금 3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광고가 떴어요. 그러니까 지금. 3시간 동안 채팅창만 바라보니까 광고 내용이 투잡 앤 재택근무 가능. 초벌번역 활동 자세히 보기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릴 논팽이로 하는 거죠 안랩이. 못됐네 정말. 여기서 그거 닿는 건가 보나. 진짜 누군가가 안철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안철수를 얘기했기 때문인가. 내용이 있었잖아요. 최재원 씨 사연 내용에. 그러면 이게 지금 유튜브니까? 안철수 대표도 머리 크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온 걸까? 아니요. 실제로는 윈도우즈의 팝업 광고죠. 아 그럼. 물론 저희는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투잡 가능한데. 나 팟캐스트에서 안철수 얘기했는데. 저 재택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도 비슷한 거죠 지금. 저 어릴 때 비슷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피싱 당했다고. 피싱까지는 아니지만. 피싱까지는 아니지만. 직전. 대출 전화해서 8천만 원. 방송에 얘기했나? 얘기했나 너한테만 얘기했나? 나한테 얘기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상무실 들어와서 말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대출. 그런데 재난지원금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선착순 이런데 그게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변명.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아프시니까랑 똑같은 변명이죠. 보이스피싱 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출 신청을 했었는데. 다행히 대출 신청하자마자. 어? 감히 잠깐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고 끊고. 얘기했대요. 아이고 참 말로. 아 얘기했군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재린 씨.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방송에서 못 들으셨다는데? 소민주 씨 다시 다 듣고 오세요. 아무튼. 어쩐지까지 나왔죠? 하며 이번엔 코를 문지르며 집안에 비염 있는 사람은 없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구체적이야. 뭔가 최신판이야 약간. 현대인의 질병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 그래서 장이 약한. 그러니까 내장이 약한 사람 이런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이잖아요. 숙박업자 정승호 씨가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유연하지만 가끔은 고집이 있죠? 어? 나랑 승준이 둔데. 서로 막 아니야. 네가 더 유연하길. 칭찬해 막. 저는 또다시 만성 비염인 엄마를 기억해냈고. 저. 저희 엄마가 비염이신데요. 하고 대답을 따박따박 해주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데도 저희 가족의 병력과 무라일체가 되어 척척 맞추는 그분이 신기했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한 손으로는 코를 쥐어막으며 담배 피는 분 없냐는 말에 덥석. 저. 저희 아빠가요. 를 외치며 그분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꼭 이렇게 바디랭귀지는 해줘야 되나 보네요. 왜냐하면 신났잖아요 지금. 뭔가 기가. 예를 들어서 막. 아 이분. 막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저희 삼촌 강남스타일 되게 좋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약간 이렇게. 이건 홈이지만. 아 그렇네. 이것도 뭐냐. 난 이걸 뭐라고 알고 춘거니?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맞아요 저희. 저 오리 좋아해요. 저희 사촌동생 오리고기 좋아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겠어요. 다음번 스트리밍 라이브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꼭 들어오세요. 졸시하러. 안승준 군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냉정히 생각해 보았을 때는 마치. 너네 집 뒷마당에 감나무 황글이 있지 않느냐. 같은 그럴듯한 헛소리였는데. 그때는 그걸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놀라워하는 저에게 대뜸.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목소리를 낮추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그쪽같은 경우는 기운을 뚫어줘야 해요. 제사 한 번만 지내면 만사 형통인데. 그럼요. 지금 저희랑 같이 가요. 저. 제사요? 지금요? 그분들. 네. 조상님한테 치성 한 번만 올리면 돼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때는 짐을 옮길 새 자추방을 찾는 게 급선무였지만. 지도를 오래 보다 보니 핸드폰 배터리도 간당간당하고. 배도 고프고. 이유라는 것이. 우리 청취자분들 과일만 드시고 오신 분 있죠? 뭐예요? 과일만 하나라고 지적해 주시듯이. 그러네요. 이런데 가셔서 과일을 챙겨 드신 분이 계십니다. 제사 얘기하면. 네. 뭔가 상을 먹으려고 간다. 드물다며 치켜세워주는 말이 좋았는지.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혹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제사는 둘째치고. 가서 폰 충전이나 하자. 하는 마음으로 결국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내내 제 또래의 여자분은. 자신이 치성을 올리고 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달고 살았던 지병이 나왔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다며. 자신들을 만난 건 저에게 정말 행운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데. 왜 따라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는 일이 이건데. 네가 따라오고 있다. 이은지 씨가 왔죠. 이게 100%의 해석입니다. 크게 기다만 듣지는 않았지만. 제 또래의 여자분이 하는 말이라 그런지. 어쩐지 위화감도 없었고. 그 치성이란 게 무엇인지. 약간 궁금하기도 한 상태가 되더군요. 약 10분쯤 걸었고. 대로변에 평범한 건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에리 최초이 님이. 과일 먹고 온 사람이 저예요. 라고. 최아리 씨가. 최아리 씨가. 본인 등판해 주셨습니다. 자랑하고요. 이분은 이은지 씨고요. 홍소라 님은 아직도 하고 계세요. 라는 건데. 이게 지금 라이브를 아직도 하고 있냐라는 뜻인 건지. 이따위 직업을 왜 계속 명의하고 있냐. 이 새끼들아. 나는 이제 프랑스에서 박사가 되었다. 이 허접한 자식들아. 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 봅시다. 난데없이 홍소라가. 정말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라이브를 하고 계시네요. 안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굉장히. 중의적인. 요파실 따위를. 아직도 하고 있는. 한심한 자들. 집에 가면서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왜 아직도 하고 있지. 홍소라 씨 변명하지 마시고요. 약 10분쯤 걸었고. 대로변에 평범한 건물 하나가 나왔습니다. 3층으로 계단을 오르자 보기에는 가정집 같은데. 엄청나게 큰 신발장이 있고. 저희 집이죠. 꼭 이 저 세텐코의 기술 테크니션분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프레시 웨니저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신발 파시냐고. 그럼 저는 사실대로 말해야죠. 가끔 팝니다. 오해고 뭐고. 그럼 대화가 끊기거든 거기서. 큰 신발장이 있고. 그 안에는 한복을 입은 남녀들이 대여섯쌍쯤 있더군요. 대여섯쌍이면 10에서 12명이에요. 그러네요. 많아요. 유닛이. 큰 신발장이 있는 이유가 있네요. 네. 큰 신발장이 있는 집은 두 가지. 유형 내 집 아니면. 유엠 씨 내 집 아니면. 제사. 제사 지는 집이다. 네. 치성을 올리는 곳. 치성을 올리는 곳. 한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곳 있었고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네. 꽤 큰 공간에서 그분들은 큰 원 두 개를 만들어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큰 원이라는 게 이게 그 원 하나가 있고. 바깥에 원이 있는 거 아니겠죠? 두 패로 나뉘었다는 거겠죠? 제가 뭔지 상상이 어려워요.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수건을 이중으로 돌리는 거. 되게 어렵게 박진감 넘치겠네요. 안쪽 동그라미는 왼쪽으로 돌고. 바깥쪽 동그라미는 오른쪽 쪽으로 파트너로 바꾸는 그런 구조일 수도 있죠. 심심할 사람이 없겠습니다. 원이 두 개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우리는 트위치.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맹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명은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사라지고. 어느새 웬 여자분이 다른 분이겠죠? 한복 한벌을 들고 제 앞에 서시더군요. 그분. 저 방에 가서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저. 예? 그분. 지금 옷 위에 저 꼬리랑 치마만 입으시면 돼요. 한복 참 편하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던 그분은 제 손에 한복을 지어주었고. 얼결에 받아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망설이다가. 옷차림을 중시하는 의식인가? 질문이 잘못됐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살면서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요파씨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절한 질문은. 내가 왜 여기에서 이걸 하고 있지? 입니다. 옷차림을 중시하는 의식인가? 천연. 그래 옷차림을 중시하는 의식이야. 그거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은 아니다. 순순히 갈아입으라는 방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먼저 와서 오르실을 갈아입고 있는 여자분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질문하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저와 같이 강제 한복 렌탈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질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옷차림을 중시하는. 동그랗게 앉는 게 중요한 의식인가? 신발장이 큰 이유가 뭐였을까? 다 질문은 그 머릿속에 생각 구름은 있습니다. 직업이 장군이면 어떤 거지? 비주얼을 얘기한 걸까? 아니면 조선시대쯤을. 현대적 군인을 얘기한 걸까? 그분들은 저와 같이 강제. 엄마는 비염이 사실 좀 나아지셨는가? 중요한 질문 빼고 아무것도 안 한다. 계속 질문하지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할머니 연구를 어떻게 보면 나아진 거 아닌가? 지난번에 뵀을 때. 조카를 업었다.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아니지? 친할머니가 이런 것. 이은지 씨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100%죠. 이은지 씨는 친할머니일 수가 있는데. 이걸 왜 하는지의 질문을 떠올리지 못한 사람들의 꾸러미죠. 아버지가 생모가 아니라고 그랬었는데. 가게 따지고. 뛰쳐나간다면.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생모가 아니었어.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지. 내가 속았어. 내가 속았어도 아니구나. 내가 답을 잘못했어. 어쩌지? 죄송해서?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죄송해. 난 거짓말을 한 채 여기 앉아있는 거야. 이러면서. 나의 치성이. 거짓말한 사람의 치성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넘어가죠. 좋아요. 어디 갔지. 누구라도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로 첫째는. 둘 다 매우 어색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서 있었고. 둘째는. 청바지 입은 옷 위에 그대로 한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웃겼지만. 딱히 제가 웃을 처지는 아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인 거지.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멋본 척하며 묵묵히 한복을 걸쳤습니다. 자기가 딱히 웃을 처지가 아닌 건 뭐야. 자기는 길티야 늘 약간. 그렇죠. 길티인 게 문제죠. 길티 아니에요. 내 상황에. 진짜 명문이네요. 이 와중에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웃을 처지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지점. 내가 어떤 지점이 웃을 처지가 아니었던 것일까. 땀이 제대로 나고 있어요. 여차저차 한복을 다 입은 저는 방 밖으로 나갔고. 마침 아까 사라졌던 그 두 사람이 나타나 저를 부르더군요. 지금 채팅방에서 과일 드신 분 사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사연하고 상당히 닮았죠 이게. 그분들은 이미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그것도 저와 달리. 아까 본인을 스카우팅해온 거리에서 그분들 장군감이라며. 그것도 저와 달리 렌탈 한복이 아닌 딱 봐도 비싸보이는 비단 한복으로요. 상황과 무관한 디테일은 잘 챙기죠. 그들에 비하면 제 한복은 거적대기 같았지만. 비교하고.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한테도 좋은 거 주지. 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건 옷이 아니니. 일단 저는 핸드폰 충전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요한 건 전력이었죠. 이은지씨가 따라올 때는. 옛날에 충전기가 대중화되고 지금처럼 값이 싸지기 전에요. 젊은이들이 서울역같이 큰 데 가보면 벽에 붙어있었어요. 전력거지들이. 그거죠 지금. 그들은 아맞다 하며 제 폰을 받아 흔쾌히 충전을 해주었고. 흔쾌이라는 편에서. 아직도 고마워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흔쾌하겠죠. 당신이 얼마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뭘 하면 되냐는 눈빛을 쳐다봤습니다. 그분. 일단 이것 좀 작성해 주세요. 받아든 건 제 이름과 한자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적는 종이었습니다. 내장의 크기. 쓸모있는 장기의 갯수. 적출 가능한 날짜. 선호하는 부위. 모든 걸 다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신장의 갯수. 이게 1 이상이면 체크. 2 이상이면 체크.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줬는데 읽어주세요. 나머지는 썼는데 주민번호는 찜찜해서 앞자리만 적었고. 저는 이런 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 와중에 늘 자기는 체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야말로. 바보의 디테일이죠. 좋은 사연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스레인지 켜놓고 나갈 때 보일러 보고 나가면서. 그런 느낌. 보드가 태어난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계속해서 반전을 꿈꿀 수 있는 분들이에요. 사연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다. 그럼요. 사연의 보고다. 이분은 특별관리를. 제가 보물을 건졌어요. 3년 만에. 제가 볼 때는 특별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소개 안 해주셔서. 이미 가게 어딘가를 다른 파괴로 가셨을 수도 있는데.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지금 가셨다고 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아니요. 저는 이미 비밀보장에서 스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매불쇼나 이런 데서. 이분은 고정 게스트나 진행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찜찜해서 앞자리만 적었고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더군요. 그렇죠. 다른 중요한 걸 다 적어줬으니까요.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은지 씨가 들으면서 놀랐을 거예요. 진짜? 저 말았네.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의 표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바보도 이건 알아듣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성을 올리기 전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수중에 있는 현금 정도면 된다고 말하며. 사실상 가진 거 다 내놓으라는 말을 완곡히 표현하더군요. 네네. 그분들에게는 안 됐지만. 그 당시 저는 5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전개는 지난 한 8년간 들은 그 어떤 분들하고 다 비슷합니다. 네. 맞아요. 수중의 돈이 없어요. 다행히. 그분들이 카드 리더를 들고 있지는 않아서. 가진 현금이 5천 원이라고 하자. 약간 애매한 표정이 되긴 했지만. 그것도 괜찮다고 하고는. 다른 종이를 가져다 주더군요. 녹명지라는 신상 명세를 적는 종이었는데. 이걸로 뭘 하냐고 물어보니. 치성을 올리면서 이 녹명지를 태우면. 모든 애군이 사라지고. 또한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걸로. 조상님이 저를 지켜주게 된다고 말하더군요. 저렴하죠. 5천 원입니다. 별로 믿기진 않았지만. 별 상관은 없겠다 싶어서. 또박또박 적어내렸고. 그 사이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알리는 사람이 와서. 저를 제사상 앞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왠지 구색만 맞춘 것 같은 제사상과. 마이크를 든 남자. 그리고 아까 한복 렌탈을 같이 한 여자 두 분과. 아까 보지 못한 남자 세 분이 더 있었습니다. 내 조상님을 위한 제사라면서. 이 사람들은 다 뭐지? 상조죠. 내 직구 아닌 제복 입은 사람이 많으면.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 의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사의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와.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던 제사 방식에. 온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참 재미있지 않아요. 뭐야 뭐야 뭐야. 내 조상님을 위한 제사라면서. 이 사람들은 다 뭐지가. 아까부터 틀린 질문하는 걸로. 최강자 아니에요. 이은지 씨가. 옳은 질문은. 내 조상들의 제사를. 내가 왜 여기서 지내고 있지. 가 맞는 질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 몇몇 거슬리는. 그 사람들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 조상님들은 원래.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답은 저도 몰랐어요. 그거구나. 그렇게 치면. 내 조상님들. 위한 제사인데. 왜. 우리 가족 중에 나밖에. 여기 없지.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김영석 씨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 아니어도. 합리적이려면. 네크로맨서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끝나는 순간.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이. 살아 돌아와 있어야죠. 리서렉트가 돼 있어야죠. 제사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시작 전에. 마이크를 든 남자분이. 여자 한 분을 소개시켜주며. 이분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길래. 그런가 보다. 거기서 저는.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주 날렵하게 생기셨다는 사실을요. 아니. 뭘 하길래. 이런 걸. 간과해도 돼. 아까부터. 이런 건 간과해도 된다고. 아까부터 중요하지 않은 거 위주로 가고 있잖아. 이제 안승준구를 더 이상 거기에 놀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날렵하게 생겼든. 둔하게 생겼든.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질문을 떠올리라고요. 그 생각이 없어요 지금. 폰이 충전될 때까지는. 그 답이 나왔네. 폰이 중요한 거구나. 그럴 수 있겠다. 나 같아도 이 폰의 전력이 너무 중요하던 시절에는. 그래 충전되는 동안에는. 꼼짝없이. 그리고 5천 원에 충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네요. 어차피 5천 원밖에 없으니까 수준에. 자기가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은지 씨가 기껏했을 후에는. 아유 천 원 주고 편의점에서 할 거를. 정도. 하지만 당신이 과일을 챙기셨다면. 결국 당신의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먹진 않겠지만 비싼 모호감 이런 거 위주로. 그 제사는. 차에다 놓으면 향기가 좋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들이 차에다 모호갈로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차에서 모호갈로 보고 있다가. 미술학원에 가면 또 그걸 그리고. 그 제사는. 할 말 또 있어요? 아닙니다. 그 제사는. 절 퍼레이드라고밖에 설명되지 않을 만큼. 쉴 새 없이 조상님께 절을 퍼붓는 제사였습니다. 네. 절 폭탄. 요즘 경제주가 폭탄이라는 말을 많이 써가지고. 절줄 내주자. 조상님 절줄 내주자. 좌표 찍어서. 조상님 절줄 내주자. 왼발 이보 이동 이후 절하기. 오른발 이보 이동 후 절하기. 이게 뭐 뭐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굳이 왜요? 그러니까요. 기분 좋으라고? 네. 하늘의 절하기. 네. 이건 뭐죠? 하늘의 절하기는 이렇게 되겠죠. 호음. 땅의 절하기. 땅의 절하기. 연속 4번 동성남북 방향으로 절하기. 등등. 속도라도 천천히 했다면 이렇게 많은 절을 하는 제사도 있겠거니 생각하며 여유로웠겠지만. 그것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돼요. 지금 정선화 씨가 다녀오신 분인가요? 왼쪽 오른쪽 절 나왔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이게 좀 유명한 거군요.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안형이 해보고 어깨가 나아진 것 같다면서요. 제가 이런 걸 한 적이 있었나 보죠? 우리 어떡하냐. 저희 인생도 기억 못하잖아요. 우리 이거를 심지어 이 절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했던 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사방절이 말입니다. 조나영 씨도 전에 안형이 해보고 기분이 좋다고 했대요. 너 빨리 기억해내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 거의 비슷한 걸 느낄 뻔했거든요. 방금 이렇게 하는데. 시원해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 저번에 했대. 어떻게 나 기억 안 나는데? 아휴. 최아린 님이. 네. 그렇군요. 아까 최아린 님이 다녀오신 분인가 봐요. 지식투 님이 뭔가 코나미 치트키 같다. 저번 사연에 했었대. 야 어떡하냐 우리 진짜. 이게 같은 거라고?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절의 방식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대라는 거야 지금. 그래요? 어. 라이트 투 래프트 투. 지금 그런 거죠? 대답해 주세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기분 그 뭐냐. 충격 안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늙은 지 오래됐어요. 아 필립 한 씨가 안형이 저라고 유형은 마이크의 수음 범위를 확인했어요. 이게 확실히 느끼는 게 떠드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기억을 잘한다는 게 이 미디어 업계의 특성입니다. 과일 먹고 오신 분 그래요. 이제 기억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래. 넘어가자. 우리는. 아니 저는 이제는 이것은 파시즘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나설으려고 합니다. 진짜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기억을 잘 못해요. 아쉬우시겠지만. 네. 이원영 씨는 2018년 사연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셨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정부남이 커맨드 사연이. 정리하자면 이거 똑같은 방식의 이런 그 절하는 방식은 나왔었다. 바이오 우즈 님이 하신 말씀이 많아요. 여러 번 들어서 그래요. 고인물들. 우리 편이다. 저게 맞는 말이지. 네. 네. 계속 절을 하는 와중에도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누가 빨리 감기 버튼 16배속을 들은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체감상 우리나라 장단으로는 휘모리. 서양음악에서는 프레스티지 모였습니다. 정말 죽겠더군요. 헐떡이며 진행되었던 그 절은 종반에는 온전히 일어섰다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여유가 없어서 무릎으로 거의 기다시피 하며 절을 했고 성의를 조금 표시했다고 이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조금 주면. 몸으로 때우는 말 그대로 진짜 정성을 절의 횟수로 때우려나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어 제 주머니 사정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 겨우 살피니 모두 저와 별반 다르지 않더군요. 상기된 얼굴로 헐레벌떡 절을 하고 있었고 그걸 보자마자 딴 건 모르겠지만 조상님들에게 좋은 눈여깃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가차없이 제사는 진행되었고 저는 물론이고 참여한 모두들 초췌한 몰골로 만든 채 제사는 겨우 끝났습니다. 종이를 태우고 음복을 해야 한다며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가져다주는데 안승준군이 뭘 보고 웃었냐면요. 운동 후에 먹는 거라 그런지 정말 맛있다군요. 묶은 머리가 설판이에요. 그리고 채팅방에서 아까 어떤 분이 뭘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시냐고 이은지 씨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맛도 기억하는구만 뭘. 박정빈 씨가 채팅장에서 과일 드셨구만. 그런데 이게 2018년 정도의 사연이라고 그랬죠? 네. 맞아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라서 그런지 이렇게 주워 먹는데 주워 먹는데 그것도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미래에서 들으니까 이게 또 신기해. 아 그렇구나. 모르는 사람하고 지금은 다른 걸 떠나서 모르는 사람이 차려진 것을 과일 놀아 먹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었다라는 것도 거슬리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그런 거는 적어도 없을 시절이네요. 아 그게 또 이 책 없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지만 지금까지는 운동하고 핸드폰 충전하고 지금 제사 음식 먹고 나쁘진 않습니다. 네. 어디 피트니스 클럽 가서 5천 원 주고 이러려고 해보세요.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체육관에서 과일 달라 해보세요. 블라인드에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후에는 의외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제 가도 된다고 아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더 큰 것을 기대했다. 나는 즐기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과일도 맛있고 이제 가도 된다고 해서 다시 땀에 절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분들은 제가 떡을 잘 먹더라며 떡과 과일을 싼 봉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동시에 완충이 된 핸드폰을 돌려주었고 아 이거 갑자기 승리자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최재성 씨였나요? 그 UMC의 어떤 굉장히 잘 짜여진 스토리텔링 광고와 같이 고차원적 스토리텔링 고차원적 스토리텔링 같은 이것도 지금 생각보다 우리에게 어떤 경계심을 안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고차원적인 광고가 아닌가 한번 가서 나도 그렇게까지 겁낼 것은 아니다. 5천원에 손해보기엔 완충도 되고 버피도 하고 떡도 싹어서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디저트도 먹어. 만약 그렇게 끝난다면 이것은 또 아주 고차원적인 고도로 계산된 아 광고는 아닌가 본부에서 보내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뭐랄까 굳이 따지면 시간 그리고 개인정보 약간의 개인정보 누구나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어차피 다 공유되어 있는 다 가져갔어 어차피 그거 광고는 아닌가 마무리가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 최재원 씨의 사안과 동일한 의심은 합시다. 정성을 올린 날부터 21일간은 아무에게도 얘기하면 안 된다며 얘기하면 효엄이 사라진다 고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곧바로 주변 사람에게 말한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협박성으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아무 생각이 없던 저는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친한 언니에게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고자질을 했고 언니는 깔깔 웃으며 그거 사X이다 이 말은 가려야겠네요.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너 갇혀서 못 나오면 어쩌려고 그랬냐 하고 타박을 함과 동시에 근데 겨우 5천원 주고 운동도 하고 배를 채우고 완충도 했으니 네가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하고 온 거 아니냐며 잘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단이 남았는데 이미 이 정답을 찾아주신 분이 채칭방에 계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 그거에 대해서 업체가 아니라 단체 업체죠. 업이에요 그게. 나중에 찾아보니 화려한 절기술을 보유한 그 종교는 대땡땡리회라는 곳이었고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피해 사례 알죠. 대낮이었다고 방심했던 그날의 저를 반성하며 순진하고 멍청했던 저의 20대 초반에 있었던 좋게 된 어찌 보면 좋게 만들었던 제 개인에게는 다시 없을 경험이었네요. 만약 사연이 소개된다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지 씨께 한 말씀만 올리자면 다시 없을 경험이라고 장담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채팅방에 김제린 씨 말씀처럼 무사히 돌아오셔서 아주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저 이름을 듣더니 채팅방이 수견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는 분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저 단체에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심각한 사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그중에 어떤 종교의 피해 사례였는지 제가 지금 정리를 해야 돼서 저도 지금 학원을 할 수는 없는데 네. 무서운 일들이 좀 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건 이은지 씨 친구분의 말씀대로 정말로 운이 좋았던 것 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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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E-R-A-R-A